2024년 에너지관리기능장 필기 합격전략설명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목차입니다. 에너지관리기능장의 수행업무로부터 합격학습전략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첫번째 에너지관리기능장의 수행업무입니다. 에너지관리기능장은 보일러 관련된 현장에서 작업관리라든지 지도감독, 현장훈련업무 등을 수행하겠습니다. 그리고 경영층과 생산계층을 유기적으로 결합시켜주는 현장의 중간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진로와 전망입니다. 진로는 보일러 관련 내용들의 시공업체, 보일러 검사 품질관리업체, 설비조립보수업체, 보일러 취급기업체, 에너지관리진단기관 등으로 진출할 수 있고요. 이 외에도 직업능력개발훈련기사로도 진출이 가능하겠습니다. 전망입니다. 에너지관리기능장의 전망. 자동화의 확산 추세에 맞춰서 컴퓨터라든지 PLC, 센서 등 자동재해에 관한 이론 그리고 실무지식을 갖출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관리자료에서의 종합소양을 갖도록 부단한 노력이 필요하고요. 현장관리의 최고 책임자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응시조건입니다. 응시조건이 이렇게 1부터 6가지가 큐넷, 인터넷 보면요. 홈페이지 보면 큐넷이라고 있죠. 거기에 쭉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어디에 해당되는가를 보시고 시험에 응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검정방법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에너지관리기능장 필기 시험은요. CBT, 컴퓨터로 시험을 본다는 얘기죠. 그래서 시험은요. 1년에 2번 보는데요. 2024년에는 75회와 76회가 되겠습니다. 이 일정표는 상세한 건 큐넷을 참석하시면 되겠고요. 검정방법은 출제형태가 객관식 사지태기령이고요. 몇 문제 나오냐? 6문제가 나오는데요. 이걸 한 과목으로 취급을 합니다. 시험시간은 60분이 되겠습니다. 합격기준은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 득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60문제 중에서 36문제 이상을 맞추면 합격이다. 이런 말씀이 되는 겁니다. 시험 내용을 보면요. 연료학, 유체역학으로 모터였고 공업경영까지 여러 범위에서 출제가 되는데요. 여기서 보면 앞에 이 숫자는 평균 출제 문항수고요. 뒤에는 비율인데 쫙 보시면 1번 연료학 및 유체역학 이게 조금 어렵잖아요. 출제가 많이 되질 않아요. 대부분이 어디서 나오냐면 보일러 구조학에서 나옵니다. 여기서 30문제 즉 50% 정도가 나온다는 얘기죠. 그렇게 되고 나머지는 10% 이하인데 여기 보면 여기 두 가지만 빼고요. 공업경영과하고 보일러 취급 및 안전관리 제외한 분야에서는 10% 이하로 조금씩 출제가 돼요. 그런데 지금 참고적으로 공업경영이란 이 부분을 보게 되면 60문제 중에서 6문제가 꼭 나오죠. 꼭 나오고 이것은 기능장 시험에 다 출제 범위가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어느 기능장이나 보시게 되면 출제되는 내용이 비슷비슷해요. 범위는 공업경영이 상당히 넓은데요. 경영학에서 보면 생산관리라는 과목이 있어요. 그런 전공이 제가 생산관리 전공을 한 경영학도 석박사를 했는데요. 거기의 분야하고 같은 거예요. 그런데 그 분야를 보면 상당히 범위가 넓단 말이에요. 넓은데 석 나오는 거는 나오는 거 똑같이 또는 유사하게 나오기 때문에 겁먹을 거는 없어요. 그렇게 돼 있고 보일러 구조학에 대해서 좀 집중 확실이 필요하겠어요. 자, 한번 볼까요? 연력학 및 유체효과. 만약에 어렵다 하면 이거 안 해도 됩니다. 사실은. 그런데 조금 하는 게 낫겠죠. 이게 어렵다면 기출문지주로 하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보일러 구조학, 보일러 시공, 보일러 취급 및 안전관리, 배관, 일반, 보일러 재료, 그리고 에너지관리법규가 있죠. 그리고 공업경영 이런 범위가 되겠어요. 자, 사용하는 교재. 제가 인강에서 사용하는 교재는요. 에너지관리 기능상 필기 해가지고 동일 출판사에서 발간된 교재입니다. 서상희 교수님이 쓴 거고요. 이 교재의 특징은 출제 기준에 따른 과목별 핵심 이론 정리가 되어져 있고요. 필기 기출 문제가 수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CBT 필기 시험 보건 문제가 수록되어 있어요. 이 교재를 보면은 제가 사실 기능장 교재를 쓰고선 그것으로 강의를 하려고 했는데요. 이게 지금 뭐랄까 그 좀 쓰는 데 시간이 걸리고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이 서상희 교수님 책을 택했는데요. 사실 이 책의 특징 중에 하나가 언급은 안 하고 있지만 좀 그러니까 뭐랄까 핵심적이지 않은 내용까지 있어요. 그래서 그건 제가 강의를 드리면서 조금씩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교재를 보면 양 때문에 이런 경우가 있는데요. 너무 겁먹을 필요는 없고요. 사실 기출 위주로 하면서 접근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합격, 학습 전략을 분야별로 한번 알아볼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연력학, 유체역학이 등장하는데요. 3문제 정도 나온다 그랬죠. 그런데 여기 이제 하나 써놨죠. 어려운 것은 하지 말자. 여기서 연력학, 유체역학 이거 이론 들어가면은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기능장 시험에서는 어려운 것은 안 하는 게 더 시간 아끼는 전략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건 어떻게 하느냐. 기출 나온 거를 위주로 해서 그 정도 레벨 정도로 스타디하면 되세요. 자 두 번째 보일러 구조화. 굉장히 중요하죠. 양도 많아요. 양도 많고 출제가 많이 돼요. 그런데 어려운 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걸 잘하면 합격하는 거죠. 거의 양이 많고 출제가 많지만 꾸준히 해두면 좋은 결과를 얻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실기시험에서도 도움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보일러 시공에서 다섯 문제. 이것도 기출 위주로 학습하면 문제가 없겠습니다. 그리고 보일러 출근미 안전관리. 여덟 문제 나오는데요. 이것도 기출 위주로 하면 되겠습니다. 배관 일반은 마찬가지예요. 기출 위주로 학습을 해주세요. 그 다음에 보일러 재료가 한 문제가 나오는데 출제 빈도가 상당히 낮죠. 그래서 낮지만은 안 할 수도 없죠. 이것도 기출 문제 좀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에너지 관리 법규가 세 문제도 나오는데요. 출제되는 내용이 있죠. 그 중심하고 그 주변 관련된 거를 그것과 친숙하게 해주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공업경영은 매년 6문제가 어떻게 나온다고요? 유사하게 나옵니다. 공업경영 제도를 하려면 상당히 내용이 많지만 출제되는 거 위주로 학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에너지 관리 기능장 필기 시험 뭐 그리 어렵지 않기 때문에 강의 들으시면서 쭉 따라오시면 쉽게 합격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마무리입니다. 저와 함께하는 효과정의 학습 여러분이 합격의 느낌 눈앞에 있음을 느끼실 겁니다. 수험생활 동안 많은 어려움이 있고 고난까지 아니지만 유혹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럴 때 다 뿌리 뿌리치고 합격의 목적이 이끄는 삶 속에서 에너지 관리 기능장 자격 취득에 영광히 함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